드디어 점심시간! 특별 메뉴의 식당은 인상이내입니다. 박관영 회장님, 밖에서 자장면, 자장품도 배식하셔야 됩니다. 나오시죠. 계속 드시고요. 항상 마지막에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한편 선임대도 점심 식사에 나섭니다. 식당은 자장면에 홀릭된 장병들로 인해 매진 행략. 행리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두 면 왔습니다. 두 면 왔습니다. 다들 빨빨빨리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여기 줄 쫙 썼잖아. 미안해, 엄마. 아, 그래.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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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 한 수천명 있습니까? 처음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 만들고 나서 배식을 하고 병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너무 흐뭇하고 힘이 났습니다 모든 힘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졌어요 진짜 안 어울린다 손 잡으셔서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세요 저 이거 안 먹고, 저 좀... 아, 제 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으셔서요, 이거를 진짜...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네 이거 재료된 건... 재료된 건... 더 드려요? 조금,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면을... 네가 이거 한가, 네가 한가? 그렇습니다 삽으로 했습니다, 삽으로 이야... 뿌듯하지 않습니다 먹는 모습은 뿌듯합니다 어우, 고생 맛있다 아, 양쪽입니까? 어, 네 어, 제가 끼쳤어요 맛있습니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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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 면이 이렇게 쫄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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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고야, 재고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게 삽으로 삽으로 삽? 아니야, 아주 이거 삽으로 계속 젖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삽으로 져야 한쪽 방향으로 져야 돼 한쪽 방향으로 져야 돼 한쪽 방향으로 져야 돼 진짜 반죽해서 뽑았습니다 남짓에 저희가 남짓이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습니까 남짓이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나쁘겠습니까 뭐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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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긴다 근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아졌죠 아, 진짜 많습니다 좋아졌죠 다 먹었죠 권영이가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하는 거라 아, 제가 배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더 매란 줄 알았습니다 나 남았지 형이 나왔지 저렇게 퍼가지고 들어오길래 오길래 나는 내가 나와주자 나는 나는 입원 거리인 줄 알았어요 제4만급만 멋져서는 안 먹겠다 내가 끝 for 낙곤 형 2병이 형 남기면 안 된다 야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결국 스포키 싸인 권영 오빠의 자장면을 사이좋게 나눠먹고 식판을 싹싹 다 비워냅니다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두 판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먹은 음식 베스트 5단에 드는 최고의 짜장면이었어요